뭐야? 3분간 2시, 3분간 2시. 3분간 2시. 자, 나랑 방금 3분간 2시. 3분간 2시. 자, 나랑 방금 2시. 자, 나랑 방금 2시. 뭐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아니, 왜 끊었는데? 아니, 왜! 왜? 눈 돌았다. 눈 돌았다. 내 다리가 지금. 이 형 인주가 끝나서 프레이스 종료되었습니다. 누가? 저 팀이 맨 밑에 들어가야 돼. 왜? 빨리 뛰어, 빨리. 빨리. 얼른. 이게 뭔데요? 치자. 이게 뭔데요? 어, 왜? 이게 뭔데요? 어, 왜? 전소민 씨, 3분 동안 일시정지 쪽쪽에서 하시고요. 어떻게 되는 거야? 3분간 일시정지. 3분간 일시정지. 3분간 일시. 자, 나랑 방금 2시. 3분간 일시. 자, 나랑 방금 2시. 자, 나랑 방금 2시. 3분간 일시. 3분간 일시. 찾아보지도 않냐? 아니, 내가 갑자기. 오케이. 너? 얘 진짜 웃긴 거 우주 아니야? 왜요? 얘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 너 빨리 내가. 여러분 참고로 지금 2명은 이미 입주를 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형이 35분이에요? 그래.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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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리, 빨리. 하지 마. 하지 마. 의미 없어. 누구는? 일단 누구 확장. 이야! 완벽한 시나리오 했다. 됐어. 우와. 재성 오빠랑 양세찬 씨는 올라갔어요. 진짜? 벌써? 내가 못 뜯었어. 입주 완료? 야, 입주를 벌써 했다고? 야, 뭐야 이게. 빨리 떼야 돼. 우리 떼야 돼. 황수야. 어. 나 지금. 하지 말자, 진짜. 하지 말자. 아니. 아, 진짜 우리끼리 안 하기로 했잖아. 우리끼리 안 하기로 했잖아, 진짜. 아, 잠깐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일단 이렇게 해놓고 시작이야. 이렇게 해놓고 시작이야. 박진영아. 박진영아, 박진영아. 우리 앞차. 박진영아, 박진영아. 왜, 왜 떼어 버렸지? 아니, 왜? 난 너무 다 띄웠잖아. 아, 난 너무 다 띄웠거든. 아, 왜? 아니, 왜 쓰러졌지? 아니, 왜? 아니, 왜 쓰러졌지? 아니 이해만 좀 묻자. 너는 왜 땡, 왜 땡 거야? 너 미친 거야? 일단 미쳐놔야 돼.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아니 누구라도 만나야 될 것 같은데.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우리 진짜 셋이 힘을 합해서. 아이씨. 근데 진짜. 그냥 걸리면 떼는 거다. 진짜 무료야. 근데 우리 이제 4층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 계단. 올라온다, 올라온다. 그렇지. 유진아, 유진아. 유진아, 유진아. 유진아, 유진아. 유진아, 유진아. 유진아 뜯었다. 안 뜯었다. 아! 유진아, 유진아. 유진아. 야! 아! 아! 안 돼! 아! 아! 못 찍어! 안 돼! 아! 못 찍어! 못 찍어! 파이팅! 아! 파이팅! 아! 서윤 누나한테 줘, 서윤 누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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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하 씨랑 다 어디 있는지 좀. 맹세할게요. 날 믿어요. 그런데 형이 나를 지금 뜯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니, 아니, 얘 아웃시키고 형 빨리 한 명 한 명씩 제거를 해야지. 어차피 이 골목으로 올라가는데. 아니, 어차피 시간만 버티면. 그런데 지금 유진이랑 애들 완전 코앞이래. 야, 내가 아까 유진이 떼었잖아. 유진아 어디 있는데? 너 아까 유진이한테 발길을 맞아서 지금 쫄았지? 솔직히 약간 쫄았어요. 약간. 야, 너 빨리 가서 유진이 떼. 아까 내가 유진이 한 번 떴으니까. 우리 그냥 차 타고 오면서 한 얘기만 생각해 봐요. 아니, 그러니까 빨리 가라고. 아니, 그러니까 빨리 가라고. 왜? 어? 유진이야? 네. 여기 있다. 여기. 여기 계단이 어디예요? 가, 빨리. 가라고. 마지막 기회야. 가. 누나가 너무 시간이 없어. 누나가 너무 시간이 없어. 누나가 너무 시간이 없어. 형! 잡아! 잡아! 형! 시간이 너무! 야, 형 지금 몇 분이에요? 저 얼마 안 남았어, 유진이 지금. 유진이 내가 보다. 도와줘. 내가 뜰 테니까 도와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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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말고. 일로 와봐. 내가 도와줘. 내가 뜰 테니까 도와줘. 아니, 아니, 그러지 말고. 아니, 아니. 방법 없어. 잠깐만. 나는 생각하지 마라. 잠깐, 잠깐. 아니, 잠깐. 여기, 여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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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다리가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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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아니. 아! 아니지! 아니지! 아! 어디 땄어? 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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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땄어! 땄어, 땄어. 땄어, 땄어. 땄어, 땄어. 어, 파자고 많다. 아! 아! 나 지금 들어가야 하는 말이야. 형. 형. 근데 아우씨 기분 상하게 하지 마. 형. 아우 됐어 지금. 그래? 이제 그럼 기회가 없는 거네? 아우 진짜. 유진 씨 찬스콘. 저희 다 몰랐어 남자들. 가면 뜯겨. 저희 원래는 경고팀 때문에 못 간다고 그랬는데 저 팀들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그럼 당신 강원도로 가실게요. 형도 끝났었네. 아유 죄송해요. 나 선생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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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 곧 입주할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보면 또 떡도 돌리고 다 인사 들고 가겠습니다. 아 참. 드디어 37년 만에. 펜트하우스에. 이쪽이든. 저도 힘든 시절 참 많았어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조금 조금씩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펜트하우스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 너무 설렌다. 진짜 펜트하우스. 자, 자, 자. 자. 우와. 어, 왔다. 어 누구야? 어, 누구야? 어, 누구야? 지호 누나? 지호? 뭐야? 지호 누나? 지호? 지호 누나? 지호야. 지호야. 네가? 엄마야. 너 어떻게 살았냐? 유순 씨. 가지마, 가지마. 저기 다 몰려있어, 남자들. 여기에 또 하나 있고, 계단이. 끄트머리에 하나 있단 말이지. 지금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저도 힘든 시절 참 많았어요. 맞아, 여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누나? 어? 자, 펜트하우스에 4명 입주가 끝나서 레이스 종료되었습니다. 누가?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스 종료. 아, 대박? 레이스 종료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못 오게 됐습니다. 아니, 뭐가? 지호 누나 살았어? 살았어, 형. 빨리 와봐. 야, 지호가 들어왔어. 형,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어디로 들어온 거야? 딴 길로 왔지. 길이 또 있어? 그럼. 어느 길로? 아니, 펜트하우스가 길이 몇 개야? 아니, 펜트하우스가 길이 몇 개야?